reporting Deena 지금 나의 셔츠 씬을 찍으러 간다 근데 별로야 흐물을 잃고 앓게 되는 거 나의 가난 눈빛과 발톱은 비르지 않아 이거 봐봐 너무 좋아요 컷, 컷 합니다 잘해 주셨어 나의 앞에서 언제라 더 아이가 돼도 돼야 펄하시 벙는 손 같으세요 건물이 여기 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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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... 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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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... 어때? 츄이니? 나의 비하인드 씬 뮤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우리는 즐겁게 즐겁게? 즐겁게 뮤비를 찍고 있단다. 원래 너무 귀엽고 사망스러웠는데 그때는 약간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해서 설명서를 봤어. 그래서 고칠 거예요. 이제 이 과정입니다. 너무 재밌을 것 같죠? 저희 방 시켜서.. 시켜? 시켜 소개 드릴게요. 시켜 소개 드릴게요. 저희 방 소개 시켜 드릴게요. 여기는 약간 우리 친구들 가족입니다. 우리 트위니 그리고 너 이름 뭘까? 밀크, 초코, 바닐라, 파랑이, 뭐야 민트? 하고 얘 이름 뭘까요? 지금 뭐라 할까요? 야옹이. 이거. 어? 저 이거.. 나 이거 할 수 있어. 이거 최초대 했었는데 이거 할 수 있어. 한 말을 잃고 앓게 되는 거 나의 가던 눈빛과 발톱은 비라지 않아 이거 봐봐 봐봐 나만 말파거든 흔적이 깊어 그 어떤 비밀이든 내게 톡톡 무슨 얘기라도 안녕 털어놔도 돼 으 알죠? 나 내 옆에서 언제라도 더 알가 돼도 돼 야옹이 쟤인아 안녕 또 보네 여기는 나의 사격장 사격 연습장이야 우와 많이 기대해줘 그리고 여기서 뮤비를 보면 한 장면 있을 거야 정말 예쁘게 나왔을 거라고 나도 듣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도 집중하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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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게 봐 너무 좋아 재밌게 봐 너무 좋아 다스마 오 오 뭐 아 오 깻잇 아 오 오 오 오 오 오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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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제가 뮤비를 두 번째로 찍었다니 이런 생각도 들고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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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어떻게 더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잘 나오지 않을까? 나는 아니야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어 안녕 간다 굿바이